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실 텐데요. 이 문제는 흑선문제이고요. 난이도는 2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장면을 보시면 백세모 두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흙은 이 세모 두 점을 모두 잡아내야만 이 흙돌들이 살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풀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먼저 한 점을 따내보겠습니다. 백이 막아준다면 이곳을 빠져서 단수 칠 때에 이어서 아래쪽 한 점도 잡고 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서 오히려 흑돌이 잡히죠. 이 진행은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의 한 점을 단수 쳐서 잡는 것은 어떨까요?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아도 위쪽에 한 점이 살기 때문에 이 진행도 실패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단순히 잡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빠져보겠습니다.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 그때 이곳을 붙여서 지금 찌르는 것은 끊겨서 백여섯 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안되죠. 막는다면 단수가 선수로 이을 때 빠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백은 위쪽에 끊는 수가 선수입니다. 있는다면 그때 막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찔러가서 단수 칠 때 가만히 이어서 이 진행은 흑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어디일까요? 아마 이쯤 돼서는 눈치를 찾았을 듯 합니다. 정답은 이곳에 가만히 붙이는 수입니다. 백이 이어갈 수가 없죠. 끊으면 5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안되고요. 백도 단수 쳐서 뚫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빠져가면 지금은 아까와 얘기가 다르죠. 이곳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 여섯 점이 제압이 되고요. 백도 단수 치고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한 점을 따내서 위쪽과 아래쪽 세모를 잡고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붙이는 수가 묘수죠. 백이 막아도 마찬가지죠. 이곳을 이어서 위쪽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흙이 살게 됩니다. 이곳에 붙이는 수가 묘수로 단수 칠 때 그때 빠져서 살리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